조각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4일 오전 10시 15분입니다 15분 전에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2월 1일에서 3일까지 했고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에서 잘한다가 39% 잘 못한다가 51%입니다 잘하고 있다 39%는 문제인 취임 이후 최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비해서 1%포인트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는 지난주보다도 3%포인트가 늘었습니다 한 주 사이에 4%포인트의 차이가 났습니다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졌고 그리고 이낙연 차기 대권후보 조사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이 세 사람 3자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국정 잘한다 못한다의 평가를 보면 대전 광주 전라 호남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호남 지역을 뺀 전 지역에서 잘 못한다가 잘한다 보다 많습니다 다만 호남에서만은 잘한다가 70% 잘 못한다가 16% 아직 호남의 지지는 붕괴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전 연령층 다만 40대를 뺀 전 연령층에서 잘 못한다가 많습니다 40대도 잘하고 있다가 47% 잘 못하고 있다가 46% 거의 비슷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향별인데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론 문재인 잘하고 있다는 21%밖에 안되고 잘 못하고 있다가 72%가 되는데 문재인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이 문재인 잘하고 있다가 32% 잘못하고 있다가 60%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바 진보층 잘하고 있다 66% 잘못하고 있다 29% 이른바 진보층 그리고 40대 그리고 전라도 이 3자의 지지가 문재인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다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느냐 코로나 대처를 잘한다가 27%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하고 있다고 본 이유는 뭐냐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22%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9% 이게 2대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도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당층은 2%포인트 늘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22에서 20%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좋은 찬스를 맞았어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난데없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적행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흔히 대통령 후보 지지도라고 합니다 질문 방식은 이렇게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묻는 그러니까 자유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씨가 20%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낙연 씨인데 16%인데 한 달 전에 조사에서는 19%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13%입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2%포인트 늘었습니다 작금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안철수 4% 홍준표 1% 유승민 1% 기타 인물 4% 이걸 보면 국민의힘은 유승민 씨 1%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임정당이 되고 있다 김종인 체제 하에서 정권 잡겠다는 야망이 없는 불임정당화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김종인 성적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가 아주 의미 있는 조사가 많네요 2022년에 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보느냐 아니면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보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된다 즉 문재인 세력이 계속 집권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 41% 아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 44%입니다 근소한 차지만 정권 교체론이 높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권 교체론이 높다 정권 교체론이 높은 지역을 보겠습니다 서울 정권 교체해야 된다가 45% 현 정권 유지 41% 인천 경기도 정권 교체론이 40% 정권 교체가 45% 수도권이 정권 교체론이 높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도 정권 교체론이 46 대 41% 높습니다 특히 대전 세종 충청 중부권이 정권 교체가 51% 현 정권 유지 39% 이것은 윤석열 대망론과 충청도 출신인 윤석열 대망론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전라도는 현 정권 유지가 67%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우,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높습니다 세대별로는 현 정권 유지가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서 46 대 39로 높고요 그 다음에 역시 40대네요 40대가 53 대 33으로 현 정권 유지파가 더 많은 편입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일별해서 총정리를 해보면 문재인 지지율이 40%가 붕괴되었다 39%로 떨어졌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폭락했다 이낙연 대표 지지율도 떨어졌다 그 다음에 정권 교체론이 더 우세해졌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이번 윤석열 몰아내기는 여론을 아주 격동시켜가지고 여론 구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론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더 심화되면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야당이 이길 수 있는 여론 구조를 만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런 거 여론 무시하고 다음 주에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해임하는 결정을 했을 때는 또 한번 여론 구도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주말에 대통령과 그 주변이 상당히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론에서 권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론 조사를 항상 우리가 주시하면서 이게 국민의 맥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글쎄요 국민이라는 큰 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이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에 문재인 정권이 어떤 또 수를 내놓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